고2 성남여고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원 기출분석입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제1사분면의 각은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쵸 또 쉬운 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차분차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할게요 X축과 Y축이 있으면요 여기 원점이 있죠 자 이때에 OX를 기준으로 요거 보통 시초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초선은 잡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X축을 시초선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가 되고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0도가 있고요 자 직각이니까 90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80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270도 자 그 다음에 다시 36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60분법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실수로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0이면요 0 0 0이면은 자 이제 90도는 누가 되느냐 바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180도는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 180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180도를 파이라고 두면 되는 거구나 그럼 1도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80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270도는요 그렇죠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한 바퀴 돈 거 360도는 그렇죠 2파이가 된다라는 거 자 이때에 0도와 90도 사이를 우리가 제1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자 90도와 180도 사이를 제2사분면 그 다음에는 자 이쪽을 우리가 3사분면 자 270도나 360도 사이를 제4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거는요 x축과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안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3파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3파이는요 그렇죠 이렇게 돌게 되면은 파이가 되고요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 다시 반 바퀴 돌게 되면 마이너스 3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파이는 그렇죠 이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x축 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너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자 마이너스 60도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60도만큼 이렇게 간단한 얘기에요 자 그러면은 몇 사분면이 됩니까 그렇죠 제4사분면이 된다라는 거 자 390도입니다 39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요 플러스 그렇죠 30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 바퀴를 돈 것이죠 360도 우리가 한 바퀴를 플러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30도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몇 사분면이 됩니까 제1사분면이 된다라는 거 일단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다면요 6분의 5파이입니다 자 6분의 5파이는요 6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값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요 이런게 잘 안보이실 경우에는요 고치시면 됩니다 6분의 5파이는 아 6분의 5 곱하기 파이가 얼마입니까 18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6, 3, 18, 30도고요 곱하면은 자 3, 5, 15, 150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150도라는 건요 90도 지나서요 그렇죠 180도 조금 못 미치겠네요 이렇게 150도가 되더라라는 얘기에요 몇 사분면이 됩니까 그렇죠 2사분면이 된다라는 거 제 자 840도입니다 자 840도는 360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요 일단 720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720도가 됩니다 그 720도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 더하시면 됩니까 120도를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아 너의 값이 720도니까 거기다가 120도를 더하면 840도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120도면 어떻게 됩니까 90도 지나쳤죠 그렇죠 거기다가 30도를 더 가야 되는 거니까는 자 몇 사분면이 됩니까 제 2사분면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요 그렇죠 호도법이랑 60분법으로 바꿀 때에 바꿀 때에 자 파이는 180도라고 고치시면 되고요 자 1도는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관계된 내용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로그의 기본적인 계산이죠 그렇죠 자 밑갖고 밑갖고 로그 a의 x 더하기 자 로그 a의 y 밑갖고 더할 때에는 자 진수끼리 뭐합니까 곱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 빼기 자 로그 a의 y는 자 밑갖고 뺄 때에는 진수끼리 뭐 해주시면 됩니까 나눠주시는데요 x에서 y를 뺐으니까요 x를 y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요 그쵸 밑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밑진수 같으면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진수의 값이 1이면은 항상 너의 로그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밑에도 그렇죠 지수가 달려있고요 진수에도 지수가 달려있는 경우에 자 요 지수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수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것은 밑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위로 갑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가 된다라는 거 자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이니까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 6에 12 더하기 로그 6에 그 다음에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갖죠 자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요 진수의 곱이 됩니다 그럼 12 곱하기 3이 되는 것이니까 자 너의 값은 로그 6에 36이 되는 것이고요 자 로그 36은 6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2에 로그 6에 6이 되는데 자 밑진수 같으면 얼마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1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2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이제 부채꼴에 관계된 내용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중심각 세타가 있고요 반지름 자 R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물어봅니다 우리가요 첫 번째는 그렇죠 바로 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은 누가 됩니까? R 세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누가 됩니까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또는 자 여기서 이제 R 세타가 L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2분의 1의 R에 자 R 세타 대신에 L이 들어갈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시기니까 반드시 꼭 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주어진 우리 이제 그렇죠 조건 따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돼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자 R이 2가 돼 있는 것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요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첫 번째 호의 길이 자 L은 R 세타가 되는 거니까요 자 2 곱하기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자 2 약분 되는 거니까 누가 됩니까? 3파이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L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부채꼴의 넓이예요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자 2의 제곱의 세타 자 2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이 약분 돼버리면은 아 너도 3파이가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그렇죠 L도 3파이 S도 3파이가 되네요 자 둘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그렇죠 6파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이제 요것도 우리 이제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랑요 그쵸 지수의 법칙에 관계된 내용들 몇 가지 조금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우리가 n제곱근 자 a에 n제곱근 b는 자 누가 됩니까 같은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a b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이 있으면요 이 식이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m제곱근의 n제곱근 a는 자 누가 됩니까 m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내용 그렇죠 그 내용에서 필요한 식들을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꼭 반드시 이 방법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푸셔도 돼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수의 법칙에서 이제 보면은요 지수가 확장되면서 거듭제곱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거듭제곱근 n제곱근 a는 분수지수가 되는 것이죠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우리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5제곱근 a의 3제곱은 자 누가 되는 겁니까 a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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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렇죠 분모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너는 5분의 3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수법칙에서 이제 꼭 기억하실 내용은요 이제 이 식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밑갖고 곱할 때는 밑갖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해주십니까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갖고 자 우리가 나눠줄 때는 지수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나와있는 우리가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제곱근 자 뭐라고 되있냐면요 a의 제곱 자 곱하기 자 우리가 루트 a의 3제곱이라고 돼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a b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 너는 4제곱근 자 a의 제곱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이쪽은 지금 얼마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루트라는 얘기는 2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너는 4제곱근의 또 루트 2가 되는 거니까요 얼마가 됩니까 음 일단 식을 쭉 써볼게요 그럼요 선생님이 그러면 4제곱근 너는 루트의 a의 3제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a의 그렇죠 4분의 2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자 4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요 8제곱근 자 a의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 너는 자 이건 약분되는 거니까요 a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이 부분은 a의 8분의 3제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누기 또 누가 있습니까 a의 8분의 1제곱이 있죠 다시 쓰시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8분의 3제곱 나누기 a의 8분의 1제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요 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밑 같고 그렇죠 전부 다 같습니다 곱할 때에는 곱할 때에는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눌 때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a의 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전부 다 뭐 8로 바꿔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2분의 1은 8분의 4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8분의 4 더하기 8분의 3 빼기 8분의 1은 결국에 a의 8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6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약분이 되거리네요 약분 되면은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a의 4분의 3제곱이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어 상용 로그표를 읽을 줄 아느냐 그렇죠 이제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상용 로그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2.얼마얼마 그러니까 한자릿수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나와있는 로그 그렇죠 0.0241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은요 값은 2.41 값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를 바꿔버릴게요 로그 너는 아 2.41을 2.41을 얼마로 나누시면 됩니까 100으로 나누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얘의 값은 자 진수의 나누기니까는 로그 빼기 로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은 그렇죠 100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지금 밑이 없죠 밑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상용 로그라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생략돼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전부 다 10이 생략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로그 2.41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그 로그 2.41을 이 상용 로그표에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2.4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자 2.4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1의 값을 찾습니다 1을 찾았죠 자 둘이 만나는 값 바로 이 값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 우리가 로그에 그렇죠 2.4 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1 바로 이 값이 돼서 둘이 만나는 값을 내가 구해주면은 그 값이 바로 로그 2.41의 값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0. 얼마가 됩니까 3820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랑 상관없는 겁니다 자 로그 만약에 2.54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.5 여기 2.5가 있죠 4 여기 4가 있죠 그럼 2.5와 4가 만나는 너의 값 아 이 값이 로그 2.54의 값 즉 0.4048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린 뭐 결국에는 그렇죠 로그 2.41이니까요 로그 2.41이니까는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너의 값은 자 0.3820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100은 얼마입니까 100은 로그 100 로그 100은 그렇죠 로그 10 미치시고요 100은 10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가게 되면은 2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친 수 같으면 1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밑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얼마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10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상용로그라고 부르죠 따라서 너는 2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십시오 0.3820에서 2를 빼는 거예요 2를 뺍니다 그러면 너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1.6180이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정답은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일단 5번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뭐 저 일단 앞부분의 문제들은 좀 쉽습니다 쉽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실수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개념과 더불어서요 자 이 문항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